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넷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방이 다 막히자 다윗은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95일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유리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요나근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레새 사람을 죽였고 요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닥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불레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체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 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수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이 떠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얘기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10편 59편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하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리오 하나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오늘 우리는 3회 일상 19장과 10편 5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요라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객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곰과 사자, 골리악과 맞서 싸웠던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고 도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만 직접 다스리시고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모든 공직자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권력 사유와 패단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무엘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권력 사유와의 패단을 실제 죽음을 피해 도망하며 공부하고 훈련해야 했습니다. 사울에 의해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다윗은 하늘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 10편 59편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